만법 길 일기 하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무국 태극이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 영지 나누면 텅 빈 건 무국이랑 통하고요 영지는 태극이랑 통합니다 텅 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린 근데 알아차릴 때 음양오행의 우주 진리를 품고 있잖아요 여기가 우주가 돌아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법이 하나로는 만법은 이거죠 여기 참나에서 나온 만법들 참나에서 나온 공적 영지에서 나온 만법들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냐 만법이 어서 나왔냐 그러면 공적 영지고요 공적 영지는 어디로 돌아가냐 뭐합니까? 안에 품고 있는 음양오행의 진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도로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놀고 있는 게 만법이 귀일하는 소식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생각감정 오감이 만법인데 생각감정 오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알아야죠 참나자리로 돌아가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참나자리는 그럼 참나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다시 생각감정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수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만법길 일기하천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진공으로 돌아가고 진공은 묘유로 다시 나오고 묘유의 뿌리는 진공이고 진공의 작용이 묘유고 이거 알고 사느냐 이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 하면 땡이고요 어디로 가요? 그 공적영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울고 웃고 있잖아요 일체가 참나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공 벚궁만 구공까지 안 가고 아공 벚궁만 알아도 만법길 일기하천 화두는 풀죠 저 화두 풀면 벚궁 견성을 하는 거예요 공적영지에서 만법이 나왔다 그거는 알죠 hurricanes 차이 넘어요 부끄 komun 가뭇 보iser urgency 아니면 rick 받문 afraid hab